오디오드림 탈거 방법입니다 먼저 서비스 홈에 패러를 넣고 들어올리세요 서비스 홈에 패러를 넣으면 오디오드림을 살펴요 왼쪽부터 천천히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손으로 잡아당겨서 와이퍼 스위치는 밑으로 내리고 간섭되지 않게 하나씩 당겨주면 됩니다 하나씩 당겨주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당겨주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스마트키 잭부터 밑에를 눌러서 전업해지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오디오에 나사 두 개 왼쪽에도 두 개를 분리하면 오디오가 분해됩니다.